참여연대와 정의당으로 구성된 공직자 투기 시민조사단이 대전 유성구 외삼동 안산 첨단 국방과학산업단지 주변 토지주 중 28명이 시 구청 공무원들과 이름이 같다며 시가 동일인 여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체 2,259필지 가운데 불법 전용 의혹 등이 의심되는 217필지를 검증한 결과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이 45필지를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이 21필지를 소유한 걸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직 공무원인지 주소 등을 대조하면 알 수 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는데 시 관계자는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투기 혐의자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지만 서류가 이첩되는 대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